여기서 살자, 나랑 같이. 나 가봐야 될 것 같아. 나 때문에 누가 또 죽었대. 열 달 후면 세 분 모두 천사의 어머니로서 영생을 얻으실 거고. 분명히 여기 뒀어요. 너 밖에 모르는데 그게 어디랬냐고! 잡아와! 선배님. 너의 색상 어디야? 유골 유전자 샘플 좀 구해주세요, 선배님. 그냥 잊으면 안 돼? 버텨야 돼. 아직 안 부인입니다. 계속 감시해. 고압 전류 때문에 사고 난 거 맞아요? 나처럼 살게 안 만들 거야. 세상을 다 부셔서 새로 만드는 일이 있어도.